킬리만저로산이라고 알죠. 거기서 표범이 한 마리 발견됐잖아요. 얼어 죽은 채로. 그 표범은 대체 뭘 원했던 걸까요? 자, 여기는 킬리만저로산까지는 아닌데, 굉장히 우리 집에서 높은 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동물의 꼬리가 보이죠? 자, 이 꼬리를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럴 수가! 황곰이가 이 언덕의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. 대체 황곰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황곰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황곰, 혹시 속세를 다 잊고 만사 귀찮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? 황곰, 오늘따라 이렇게 놀이에도 응하지 않고. 황곰이가 요새 부쩍 좋아하는 이것도 관심도 없잖아. 네, 지금 번역 얼굴도 돌리지 않고요. 관심이 없습니다. 네, 황곰은 왜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높은 언덕에 오른 것일까? 황곰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.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. 너 그냥 만사 귀찮지, 지금? 네, 알겠습니다. 황곰. 황곰의 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뜻에서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, 이 황곰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